으잉 키보르잉 새벽 3시 맞나? 네, 저 벗동초 나왔어요 벗동초 졸업 엘붐 잊어봤는데 우리 작은 누나랑 같은 건 드레절로 키우키우 키우 키우 진짜? 나는 초등학교 때 기억 안나 나 초등학교 때 애들이 나한테 레슬링 기술 쌌던 것만 기억 안나 야 초등학교 때 졸업 엘붐 올리지 마라 고소한다 중고등등학교로 만족하자 나 그때 ㅈ나때리고 시게 생겼으니까 초등학교 알고 진짜 말 존나 안 듣게 생겼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나 앞니 빠졌었거든 왜냐면 그냥 씹 개구장이처럼 생겨가지고 꿀밤 존나 마려워 그냥 내가 내가 사진 봐도 PC방에서 야소하게 생겼어요 진짜 아이고 난리났다 야 크크크 서포터 다 이해하네 이번판 서포터 X됐다 크크크크크 아아 메이스 좋아요 인 뭐야 왜 죽었어 블리츠 아 못잡아 이거 여기로 가면서 가는 척하면서 경험치 먹기 죽었다 정글 다 돌았기 때문에 오 쉣 네이스 따아아아 야아 아이씨 거리 진짜 카밀 저거 너무 사기야 크크치환이 찐따였다면서 맨날 일진 흉내만 기가 막히게 자라 야 그게 또 어깨너머로 배운거지 임마 어? 방금전 저사람 돈이랑 합쳐서 만원 키보링 해주세요 죄송한데 고객님 할부는 좀 힘드세요 예 미안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9,000원이었네 아이씨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되지 게임을 위 아이씨 못봤네 제가 이거 게임할때 얼마가 주신지 잘 못봐요 제가 가려져있어서 가끔 천원 돈에 낚이고 그러죠 정신없으면 어 레니스 레니스 쉣 진짜 안믿고 있었다고 좋아요 아 이거 아주 럭키하고 아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하아 개새끼야 아 아 씨바 존나 아까워 가만히 있어 레니스 그거 다 설명했어요 옛날에 멸진들이 강제로 피기했어요 그것도 지들 다 피고 그 끝부분 알죠 끝부분 존나 어지럽잖아 피면 와 아 씨바 이게 뭐야 나 갔어 난 갔어 으아아아악 불치야 비켜야지 에이이이이이이이 왜 안와 야 이따개 지하투 궁궐 deals어어 저는 의리도 없는 놈 쥐화나 버스의 운전사는 될 수 없겠지만 버스의 바퀴 정도는 담모스가 하고 있네 뭐야 이 새끼 아 진짜 잘못 눌렀어 괜찮아 젤런 타임이 나쁘지 않아 에이스 좋아요 나 줘 와 이 새끼 쳐먹을라 그랬어 레드 압수 아 골드 개꿀이지 뭐라는거야 나 그만큼 원딜인데 거리를 주는거지 저렇게 나 본적도 없는데 그만 원딜이래 코코로꼬꼬 어쩌라 얘는 왜 자꾸 싸워 지는데 어 우리 지환이 올 때까지 숨잠다가 폐암 걸렸잖아 누나 책임져 ización 오랜 이 어솔 보자 가기 감사합니다. 위붕이 형 품격이 좋냐님 아니 내가 끝난 줄 몰랐네 기몰링 하느라고 저도 힘들었어요 저렇게 따지면 저도 씨발 여종에서 했는데 그 님들 여자애들이 앞에서 대놓고 못생겼다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씨발 그 말로 펴낼 수가 없죠 씨발 아직은 나 존나 존나 힘들게 연장이랑 사다리 챙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와가지고 쌤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지랄라는데 저게 서럽더라 씨발 나도 씨발 억지로 하는건데 나도 거기 가가지고 내 얼굴을 비추고 싶지 않았어 씨발 존나 X같더라 씨발 그 새끼 졸업할때까지 나한테 못생겼다고 그랬어 따라다니면서 아 진짜 애쉬가 원인 보여줄게 전판 애쉬 존나 못했어 딱대 그냥 아니 파이클을 왜 해 아니 파이클을 왜 해 담배 한잔 피고 올게요 으어어 nuevos 내가 이런 실수를 하네 17 나 다시하게 할게요 그냥 템 안사고 아 이거 다시 하게 해야돼 이거 제 잘못이야 이새끼 뭐냐 이새끼 방풀이네 아 19 언겹다 오케이 됐어 됐어 미친놈들이네 지완님 지완님 애쉬는 수호자보다 치명적인 속도가 더 좋아요 다시 한게 됩니다 왜 안해 다시 한게 뭐해 안 돼? 아 씨발 아 이거 원래 되는데 나가면 안됐나봐 원래 안나가도 다시하기가 되거든요 내가 해봤어 옛날에 해준 사람도 있었고 다시하기를 아 이거 원래 안나가도 다시하기가 돼요 펄치 페널티 때문에 그냥 할라그레스 안해서 아 미안합니다 제가 롤스킨 하나씩 드릴게요 죄송하니까 스킨 뭐 가지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자크스킨 드릴게요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아 올스킨이라고?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아 진짜 너무 미안하네 진짜 엘씨 제대로 할게요 엘씨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화살 한발로 오늘 그냥 전판 제가 저지른 죄 오늘 다 캐리해서 그걸로 보답할게요 그 밖에 없다 하지마세요 어 어 아 쉬우면 공부하셔야죠 시험기한 끝날 때까지 그러면 좀 방송 시간을 줄일까요 제가 아니 좀 아니 좀 걱정돼가지고 슈쿠들 걱정되니까 이 판 이 판 진짜 이 판 진짜 이 판 진짜 집중해서 할게요 예 저 판 진짜 미안합니다 아 뭐야 다시하기네 아 아 씨발 나 아까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아 아 쟤네는 되고 나만 안 돼 씨발 아 짜발 노래 동대전고 3학년 전학생 윤정희 기억남 쟤가는데 저 여자애 아는 사람 없어요 여자는 말 한번밖에 안 해봤다니까 롤 대리해달라는 거 말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여자랑 고등학 다닐 때 아 나 그런 적 있다 그 님들 그 정수기 알아요 그 학 그 정수기 이렇게 먹는 물 알아요 이렇게 입 돼가지고 우리 학교 그거였거든 이렇게 눌러서 물이 이렇게 위로 나와 신청이 안 돼 그거 먹는데 내가 저날 개걸스럽게 먹었거든 그때 고등학교 판모여가지고 근데 옆에 여자애가 오면서 진짜 그럼 안 들려 볼륨 좀 진짜 무서운데 쓰레기 새끼 보듯이 봐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 그때? 그 이후로 여자애 말을 못 걸게 했더라 고맙습니다 데인스 왜 재미없는 걸로 혼자 웃으세요 데인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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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자 뭐 온 거 아니야 이거? 아아 아 아 아 아 아깝다 까비 미안합니다 나 옛날에 근데 서울 처음 갔을 때 지하철 거꾸로 탔는데 서울 지하철 처음 가니까 존나 복잡하더라고 지금 마스터 했는데 나 물어보고 그랬어 거기 있는 사람한테 거기 있는 사람한테 아 뭔 다이아야 아들이 존나 재미야 아즈대도 치고 있어 어 인스 아 그분 개잘하는데? 이런 샹 야 얘 너무 나대 카르마로 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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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오니 성격도 감사합니다 자 아 졸나 단단하다 진짜 너무 오래 싸웠다 이거 와 깨비 하고 있어요 아 평캐 시발 와 안달아 안달아 피가 단단해갖고 카라마 킬러 들어가네 너는 또 죽을라고 왔어? 방패 내려 방패 내려 레인스 아 너무 맛있고 아 너무 달아 아 너무 맛있어 뭐 뭐 버스나 타 임마 레오나 마스터 0.50 진짜? 강등 딱대 아 가라고 아아아아악 존나와라 별것도 아닌데 이런것땜에도 막 미드 오프너가 그런다니까 이게 별게 아닌게 아니야 사실 너무 너무 외치겠다 오우 시발 오우 쉣 오우 쉣 존나 시원해 수영장 파티 그보다 더 시원해 아 이 새끼 뭐야 070이네 그러게 어째에 에코는 좀 간절해 보인다 레오나도 솔직히 레오나도 이게 063인데 얘가 못한게 아니에요 얘가 솔직히 이 카리사 죽을거 다 대신 죽었어 존나 억울한거야 쟤는 진짜 강등판이라고 막 다 열심히 하는거 아니야? 전판에 막 어떤새끼 수호자의 씨로 막 그 다시하기도 안되가지고 지더라 버러지같은새끼 그거 또 요새 그런 쓰레같은 놈 또 오랜만에 보더라고 진짜 누군진 몰라도 근데 혹시 몰라요 욕은 하지마요 님들 그사람 보고있을수도 있어 아이고 카이사 아예 철없다 아 이겼죠 이거 험을 맞추면 기분 좋은데 이렇게 날라가는거 래오나 안나가고있네 레오나 뭐.. 레오나 안나가고있네 격렬하되주자 뭐야 다시시발 다시참이야 자 에코부터 까봅니다 아 깨디 자 또 까봅니다 자아 하아아아아아 쏠쏠이 뭐냐고 아 미안합니다 어 아닌데 아니 원래 다 이랬던거 같은데 이사람은 뭐 개오버한거 같은데 혼자서 그냥 야 근데 이새끼 아니 이사람 레벨 뭐야 아니 아니 레벨이 더 레전드인데 아 나보다 레벨 높기 쉽지 않은데 와 나 근데 진짜 메론넘불이다 나 강등당하면 시청자들 좋아하면 진짜 빡쳤는데 남 강등당하면 뭐 이렇게 좋냐 사람이 참 간사하다니까 씨발 자기가 당하는건 싫어요 남 당하는건 재밌는데 이사람은 살았네 보니까 레오나는 원래 다 이리였고 어 어 어 어 어 마스터였네 아우쉣 아니 레오나님 혹시 보기 지나면 미안하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해 상대가 난데 네 그건 맞겠다 나한테 지고서 내 방송 들어와봤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좀 죽같긴 하겠다 어 그랩 한번만 써라 야 우리팀 불치가 저랬으면 진짜 나 욕 존나오고있다 지금 저건 직원으로 안돼 어 아 어 칠 다새끼야 두줄까지만 서라 장모는 불치옥 일 때만 허용가능하니까 응 어 힐 있어? 아 마나 없어 마나 레이드 나한테 갱 오지마라 뒤지고 싶지 않으면 카직스 X나 카직스 진화하는거 봤어요? X나 귀엽네 그럴만해 갱이 왔는데 당황하지 않고 싸우는 이런 원딜들 많이 없거든 야 불 냈어 왜 날 못믿었어 나 괴물지야 폽을 나갔네 X같다 왜 우리팀 키아나는 똥싸냐 어 저기 키아나는 똥을 쌀 수가 있지? 저거 X나 사기 침포인데 대단해 진짜 저거 억지로 쌀 저 억사야 억사 말이 안돼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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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아 ㅈ됐다 아 그냥 아 야 싸우지 왜 빼 아 레몬아 답답해 진짜 아 말게까지만 그냥 싸우라고 아 고립이 안 터지잖아 내가 아아 야 아나야 좀 그만 뒤져 이 개자식아 와 시비로도 키워주네 이 시발새끼 이거 밥차야 그냥 돌아다니면 다 죽어줘 그냥 어? 2,2035판 다이아에 71포인트 어쩌라고 2판 내가 잘하고 있잖아 아 존나 징진대네 이 새끼 아니 근데 시발 징진대면 아잖아요 아니 존나 억울해 시발 봇에서 2대3 이겼는데 위에 똥으로 범벅돼있어 시발 어? 어떻게 이러니 게임이 잘못됐어 진짜 어쩌라고요? 존나 띄껍네 황황황황 잃댕 죽겠다 X10 아! 4만넛 3만원 쏘셨다고? 미디넷드님 미안합니다 미디넷드님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게임하더라고 못 봤어요 진짜로 미안합니다 진짜 아니 아 진짜 게임 너무 억울해 왜 그래 개새끼야 쫑 합류해서 해요 와도 줘야지 센스 없냐? 렌즈 돌렸으면 와도 같이 돈 먹는건데 이런거 하나하나 엄청 커 나 쌓이면 10개면 300원이야 과장해서 말해 좀 그렇네 아 말들고 하지 마요 진짜 사달라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빨리 풀려 헤르메스 갔어? 아 이걸 버린다고? 아 아 저라 버리겠다 라이즈 존나 세다 진짜 아 진짜 짜증난다 진짜 아 아 그만해 내가 전팔에 얹힐 차이 소리를 왜 들어야 돼 아 아 항상 상체가 불만이었던 원드로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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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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